대진의 꿈 대진 대학교는 우당 박한경 도전임의 뜻에 따라 1991년 설립, 해원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실, 경건, 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온 경기 북부의 가장 오래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대진 대학교 있잖아, 우리 애 유학 보내려고? 뭐하러 유학을 따로 보내니? 우리 애는 학교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려고 학교가 교통이 안 좋구나 아, 맞다! 너 아들은 대진대학교 다닌겠지? 어, 서울에서 학교까지 30분 그리고 지금은 대진대의 중국 캠퍼스에 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제도에 학점 이수까지 인정되고 우리 애 딸을 안 보내도 된다? 부럽다! 렛츠 디제이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는 장암동두천 고속화도로 개통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30분대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면접 전국 최대 규모의 아름답고 넓은 캠퍼스와 1,500여 명 규모의 최신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국내외 장학금 규모는 전국 4위의 높은 수예율로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 취업반, 공무원반, 유학반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대진대만의 명품 교육을 실현하는 DC 대진 엘리트코스 프로그램 2007년 창단 이후 11년간 최우수 학군단 1회, 우수 학군단 6회 표창 2018년 여성 ROTC 전국 최다 16명 합격 대진대학교 제208 학군단 9개국 30개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나만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꿈, 도전, 열정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 대진대학교 한중합작 중국 캠퍼스 나와 너 우리를 배우는 대진이 글로벌 리더를 꿈꾸다 렛츠 DJ 대진대학교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은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진대학교는 2005년 한국 최초로 한중합작 중국 현지 캠퍼스를 설립하여 중국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진대학교는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신입생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현재 4개 대학원 7개 단과대학 24개 학과 9개 학부 21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를 빛내 대순종합대학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정서를 바탕으로 창의 인재를 양성할 인문예술대학 글로벌 경제 구도에 발맞춰 어학 산업 통상 이론과 실물을 책임질 글로벌 산업 통상대학 행정 정책 법률 등 국가 발전과 개혁을 선도할 공공인재대학 공학의 전통과 첨단 분야의 기본 이론 용역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과학기술대학 인간과 IT 기술의 균형과 조화를 토대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휴먼 IT 공과대학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창의 미래 인재대학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이념 아래 통일과 통일 이유를 준비하고 실천적 전문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세계적인 무대에 자신을 선보일 날을 위해 세상을 향한 용기와 젊음을 키우십시오 작은 소망이 큰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 대진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미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대학 화이팅! 렛츠 디제이! 대진대학교 대학 가상자 대학 가상자 디제이! 대학 가상자